아티스쿱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지원 프로젝트인 아티스쿱은 아티스트와 쿠퍼레이티브의 합성어로 지역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사회의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향유와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티스트들에겐 공연기회의 장을 마련 또한 특별한 공연을 만드는 제작과정에 대한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디켄센터 라이브홀의 대관과 공연에 필요한 음향과 조명시설을 무료 지원하며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웹포스터와 웹니플렛을 제작 지원합니다.